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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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못 사라지 마. 일 끝나니까 갑자기 습지가. 아우 못 사라지 마. 아우 못 사라지고. 아우 못 사라지 마. 라이브 많이 사라지 마. 아멘. 아우 못 사라지 마. 하우 못 사라지 마. 하우 못 사라져. 와줄게. 실패를 발판성. 요령같다. 박스채리. 박스채리 줄자 하임. 리더 제희. 오늘 리더야 너. 나 배고파. 배고파. 리더는 늘 배고파. 진짜 도면 같네? 이거 디지털로 칠거야 다시? 도면까지 안치고 그냥 3D로 하면 되잖아. 나 그때 또 뭐가 줬었더라. 레몬이었네. 레몬 체리가 챙겼어. 넌 체리 챙겨야지 넌 체리니까. 바닐라. 아니야 귀엽다. 오케이. 지도 자르면서. 웃겨 정말. 잘 먹겠습니다. 하이니당. 하이니가 좋아하는 욕 반짝? 예쁜데 진짜. 언니 커피 넣겠어. 내 가방 나오게 해줄까? 내 가방 귀여운데? 가방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어 맞아. 예쁘네. 오늘 햇볕이 좋아서. 하나도 안 좋아하고 싶은 거. 랩처럼. 밥 먹으러 가자. 하이니, 화내는 안팎에 좋은 거 같아. 왜 안 좋아해? 사실 한국인인인인지. 아야야야 너랑 여행해 일단 이것만 줄게 왜냐면 너가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아쓰 뒤에 헬로키티 이를 제치고 2시간 볼 거였어 쟤네도 실물은 안 봤어 실물 짤지? 오늘 나의 탈모가 잘 어울리네 질고다니겠다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겠다 아 재밌다 깨끗해 웃어 쟤네도 실물 새파래 새파래 야 바다 진짜 좋다 야 날씨 무슨일이야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네네 네네 너무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마시지 말고 하루종일 여기 있잖아 카페? 카페에 커피 사면 될 거 같은데? 여기가 카페인데? 그니까 야 이걸 놔두고 지금 오션뷰 카페에 솔라고 오션뷰 카페에 오션뷰 미쳤다 맛은 사약이야 어디보자 맛있는데? 응 와 이걸 먹으니까 리조트 온 실감이 나 완전 아이고 다시 타면 안될까? 아니 오프다 아 그래? 응 꺼내서 등갈비 풀레임 부르지 말아줘 우리 빨리 소화하니까 갈비나 등갈비나 난 쪽갈비라고 할래 갈비한테 뽀뽀하면 쪽갈비 진짜 갈비인가? 오늘 코플룩이야 갈비가 그래서 초록색 입고 온 거야? 응 한 번 가정식 때 그 정도야? 응 이거 먹어 아니 그 그림을 친구가 잘생겼네 응 친구가 잘생겼네 그리블를 좀 더 마을이야? 뭐야 이제 비슷하다고? 우진아 나 발가락 너무 아픈데? 아 이거 니 발이었어? 슬퍼한 줄 알았다 영이나 너 부르는 거야 어머니랑 연락 자주 하니까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바로 잡고 전화 아프지 않았어? 전화를 그렇게 갑자기 갈긴다고? 그렇게 갑자기? 너무 감명나봐 엄마 빨리 와 고파 배고파 아니 아깝게 쓴맘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짱 사고 우와 딱 딱 딱 뭔가 엄청 꽃처럼 터지진 않네 그런 불꽃인거 번개탄같은데 방금 물수제비만이 안 갔어? 뭐 있어? 꽃수제비 꽃지마 아 맞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자꾸 까먹고 꽃소비 안나 오히려 좋아 오디오 채워 꽃수제비 막 이러네 이게 막 이러네 이게 막 이러네 여기 뭐 없냐? 등? 등? 그냥 방불을 켜봐 방불을 켜봐 좀 더 괜찮지 않나? 근데 키는 게 더 멋져 근데 키는 게 더 멋진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다 보여줘 근데 나름 색깔 이렇게 좀 맞네? 뭐야 이거 모르겠어 우리의 단합력 단합력지 단합력 열어? 응 야 나오네요 공기는 이게 뭐야? 메가리 없는 생일축가멸 생일축가멸 너랑 이제 불러야지 제가 무한 감독이라 다음에 나한테 맞춰 불러야 돼 우고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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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엔딩 야 끄고돌 끄고돌 많이 엄마 엄마 야 나 개구를 행운 느낌 귀여워 저 구름 땜에 그런 거 같아 근데 예쁜데? 굴게 따뜻한 descub 소금은 간식으로 그리기지 않는다. 이거 캐슬적인 뱅킹? 응. 다다보면서 육개장 먹어야지. 에피가 나와. 이렇게 먹어야지. 받아보면서 육개장 먹어야지. 됐어. 이거 왜 찍는 줄 알아? 니트 나름 꽁린수 템이거든. 다혜야, 안이? 꽁꽁꽁. 아야. 왜 뱃살을 찔러. 예쁘네. 아, 진짜 귀엽다. 응. 엄마. 막걸리보다 약하다, 매우 사장. 막걸리보다 순하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막걸리 내가 모르는 사이에 20도 됐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지만 바꿔, 막걸리로. 두부다. 두부스. 맛있겠다. 나비스 음악. 두부스 칼레. 짠. 맛을 감상하게 말해줘. 야, 맛있는데? 야, 맛있어? 네. 미쳤다. 왜? 조금 먹어봐. 근데 15도 약간 따락스러워. 아, 근데 15도 안 같아, 하나도. 미쳤다. 한 방울 한 번 먹어봐. 대박이지? 향이 대박있지. 레전드 향. 이거 하나 사가면 안 돼? 그게 진짜 대박이다. 어디서 팔아? 진짜 막걸리보다 부드럽네. 느낌있다. 모르겠다. 맛있는데? 근데 향이 대박이지 않아? 술 향이 안 나고 완전. 오, 느낌이 나. 오, 느낌이 나. 오, 느낌이 나. 내가 되게. 정말 의미없게 비칠 때마다 보내는 음식. 자랑 아니야? 이 정도면. 어디부터 못찾아. 아무리 아내여. 멋잇겠쥬? 어쩌더라고 요. 하하하. 당일. 하하하. 이러케. 심한 말을 하네. 하하. 하하. 다소거 가는 거 아니지? 하하. 다소거 가는 거 아니지? 놀고. Make that day. 대단. 대박. 대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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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보이세요? 어디가 보이세요? 어떡해